이게뭐야! 이게뭐야! 하하하하하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더빙걸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오바워치 미연씨 게임이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더빙걸. 당신이 공략할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제, 제가요? 에헴? 잠깐만, 그거 아이돌마스터에 나온 아냐? 아마미 하루카. 아마미 하루카. 어? 마키사 크리스. 뭐야? 공기. 공기? 공기라뇨. 아마미 하루카 안갑니다. 이 캐릭터는 DLC 전용 컨텐츠입니다. 농협 3조 5100여억 3671만 9993으로 1등 상금 10만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정말 너무 나오네. 이 캐릭터는 제작자의 애인입니다.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뭐요? 공기를 할 수 밖에 없는건가? 공기가 안돼. 이 캐릭터네. 이 캐릭터. 저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 캐릭터. 이 캐릭터. 어? 어? 없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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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본어야. 아노네. 하하. 왜? 왜? 뭐하고있어? 라고 하는거 같아. 아. 아마미. 하루카? 그렇군. 내가 골. 공략할 대상이 아마미 하루카인 것인가. 근데 왜 한글이 아니죠 제작자님? 100% 한글 번역은 DLC 컨텐츠 지시. 와우. 내가 하루카를 더빙해야 돼? 말도 안돼. 하하하. 더빙걸 오빠. 뭐하고 있는거야? 오늘 같이 놀자고 약속했잖아. 어? 그, 그랬었나? 근데 우리 뭐하고 놀기로 했더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설마 잊어버린거야? 오늘 약속?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럼 말해봐. 오늘 어딜 가기로 했었는데? 뭐? 지금 미성년자. 그러네? 아, 그러네. 흠흠흠흠흠. 아, 그랬네. 흠흠흠흠흠. 아, 그랬네. 아, 그러, 그렇다. 그러, 그러하다. 그러네. 어. 쓰레기 새끼. 그렇게 안봤는데. 더빙걸 오빠만큼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랬었는데. 너무해. 남자들은 하여간 다 똑같아. 꺼져.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마. 흠흠흠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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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 예스. 네. 흠. 그럼 말해봐. 오늘 어디 가기로 했었는데? 콘서트. 흠. 하루카와의 약속 잊지 않았구나. 흠. 흠. 만약 하루카와의 약속 잊어버렸다면 평생 동안 흰 봉투만 뜨게 했을텐데. 흠흠흠. 그래, 맞아. 오늘은 하루카의 단독 콘서트. 더빙걸 오빠를 위해 콘서트장까지 빌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다고. 어, 그래.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 장난쳐본 거야. 흠흠흠. 더빙걸 오빠도 참. 장난치기는. 하여튼 얼른 가자. 준비 다 됐어. 아, 다행이다. 잘못된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군.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더빙걸 오빠를 위한 단독 콘서트야. 잘 지켜봐줘. 준비됐지? 첫번째 곡은. icit at&$45. 아리 같아. 오늘 콘서트는 이걸로 오하리 저기 오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여신 하루카의 콘서트는 어땠어? 어? 어 그니까 굳이 번영 안해도 읽을 수 있대 사이코다 제 수게나 수고쿠 기레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보 인정? 어 인정 뭐야 이거 레알 반박볼과 레알 팩트 뭐야 이게 역시 도비몰 오빠랑 나랑은 잘 맞는다니까 대박이다 하여튼 오늘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마워 물론 당연히 보러 와야 하는 거지만 다음에도 또 보러 와줄 거지? 뭐 멋지런 안 오네 오늘 하루카와 같이 놀아줬으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아노네는 뭐야? 뭐 뭐든지 어 막 변태적인 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가 그럴 놈으로 보여? 그럼 그럼 우리 오빠가 만약 그런 변태색이었다면 어머니 안부까지 진작 물었었겠지 하하 부들부들 하여튼 소원 들어줄게 뭘 원해? 모든 남자들이 이성을 상대할 때 목표로 삼는 건 결국 단 한 가지뿐 그것밖에 없다 하루카와가 싫어하지만 어떻게든 진심을 말하면 다할지도 몰라 나의 대답은 아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직은 땡이 아니야 점점 신중하게 그래 여기선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다 배드엔딩이 떠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 여기선 신중하게 하루카 나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다른 손은 딸 필요 없어 정말 하루카만 있으면 돼? 물론 난 하루카가 저부야 도빙고로빠 정말 다른 건 필요 없어? 응 난 하루카 잠깐만 뭔가 뭔가 전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욕할 것 같은데 난 하루카 하나만 있으면 돼 실망이야 어떻게 대놓고 버크라고 뭐라고 말도 안 돼 소리하지마 아 하루카 이거 완전 고자새끼 뭐야? 남자가 때론 과감하게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너 같은 고자새끼는 내 애인이 될 수 없어 실망이야 우리 헤어져 나의 대답은 아 이거 뭐야 누르고 싶지도 않은데 눌러야 되네 뭐로 하지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며 또 먹지 딩동댕동 유치원에 갑니다 하루카 하루카 이걸 제 입으로 꺼내야 됩니까? 너랑 같이 자 고 미쳤어 진짜로 왜 왜 왜 왜 왜 여기서 정말 그걸로 되는 거야? 응 소리대기 알았어 어디서 잘래? 우리집에서 자자 오늘은 밤이 비었어 가면 라면 끓여줄 거야? 물론지 내가 피방 알바 1년 반이라 전문이야 좋아 오늘 하루카 지쳤어 얼른 자고 싶어 요시 따라와 지쳤어 얼른 자자 뭐요? 잠깐만 뭔 소리야 갑자기 뭐야? 농담도 참 오빠 먼저 씻어 하루카는 지쳐서 그동안 자고 있을 알았어 금방 씻고 나올게 미연씨는 이런 맛이 있단 말이지 뭐? 혹시 이제 여기서 하루카가 들어와서 같이 목욕한다는 그런 이벤트라던가 뭐야 제작자 다 씻었군 아 설렌다 드디어 22년만에 동정 탈출인가 말도 안 돼 하루카? 자고 있니? 하루카? 하루카가 사라졌어 아니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경찰을 신고해야 하나? 우선 단서를 살펴보자 주의해 아니 저건 내 지갑이잖아 지갑에 돈이란 카드가 없어 쪽지가 들어있다 더빙울 오빠 안녕? 하루카야 우선 오빠에게 먼저 사과할게 미안 사실 난 오빠보단 돈이 좋았어 오빠랑 만났던 이유도 다 돈 때문이었어 이렇게 돈을 들고 도망간거 이해해줄거라 믿어 오빠 고마웠어 잘 지내 안녕 아마미 하루카 결국 목적이 그런거였어 이거 말도 안돼 직쇼 이거 꿈이야 꿈이라고 지지 지지 이거야? 이걸 해야 되는건가? 그렇다 역시 남자들의 가장 바람은 이것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내 맘을 알아줄지도 하루카 너랑 하고 싶어 하고 싶다니 뭐래? 에이 알면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뭐여? 잠깐만 뭐여? 대놓고 말해도 용서해줄거야? 뭔데? 말해봐 미쳤다 진짜로 그걸 하루카랑 하고 싶어? 어 난 하루카를 원해 좀더 하루카에 대해 알고 싶어 정말 그걸로 돼? 응 딱 한 번이면 만족해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오늘 우리 집 비웠어 우리 집에서 가자 알았어 단 하루카 사용해줄까 처음이니까 뭐 뭐? 퍼 하하하하하 무쭈론 신빠이나인 자 어서 가자 네 뭘 뭔 소리야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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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은 전체의 유혼가야 이러지마 엔딩이 보였다 뭘 벗겨 잠깐만 다음 중인공 더밍홀이라고 넌 어 나는 하루카의 옷을 벗기려 할 시국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내 이름은 트스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회력이야 너도 광고 다행이었나? 나는 하루카의 옷을 벗기려 할 때 꼼짝마 경찰이들 이 새끼예요 이 새끼 이 새끼가 절 강가다려 했어요 이 새끼가 감히 대한민국 미성년자를 덮치려 해 넌 평생 구속이야 아니 하루카 어째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불카이데스 더러운 몸 하여간 남자들은 다 똑같아 몸만 누르는 짐승 새끼들이야 하루카 나를 속였던 거야 아니 그보다 하루카는 일본 여자인데 잠발말고 따라와 평생 감옥에서 하얀 봉투가 늘 줄 알아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개같은 애 너 어딨냐고 춥네 어이없어 스토리도 있어 스토리도 있어 사막 샵 스토리도 있어 잠 왜 ой 시내ári 사막 사막 파빈 사막 보무 Hass 하하하! 《まだ見れ》 温もりを知れば消えてしまうの 綺麗な夢だけがあなたを切り裂いた 冷ためて瞳ひのみ優しさと真実 静かに瞬く星たちの祈りの空 あなたの叫びでこの夢が終わるまで 温もりは自然に当てる 温もりを知っていない 温もりは半分からない 温もりはまる それであなたの咨みが